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박사연 사무국 인턴 기자 주엘 역결핍과 잉행동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는 어떠신가요? 나 ADHD인 것 같아. 또는 너 ADHD야? 왜 이렇게 가만있지를 못해? 와 같은 말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ADHD가 바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 역결핍과 잉행동장애인 또 다른 말입니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릴 적 물놀이를 하다 실수로 깊은 곳까지 가버려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물을 무서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PTSD로 더 자주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꺼립니다. 혹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면 곧바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병을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구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지난 11월 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12부작 드라마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원작으로 합니다. 명신대 병원의 정신병동에 3년차 간호사 다은 이 처음 근무하게 되며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리며 점차 다은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병동 안에 환자들부터 간호사들의 사들 그리고 병동 밖을 벗어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던 주변 인물들까지 조금씩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누구도 아프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2개의 에피소드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린 에피소드는 단연코 김서환의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서환은 몇 년째 시험을 준비해온 공시생으로 아무런 자격이나 시험도 없이 자신을 반겨주는 게임에 빠져 개인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환에게 애정을 느꼈던 이유는 그가 개인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모두에게 상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담당 간호사인 다은과 특별한 유대를 쌓았습니다. 다은 이달은 환자에게 3천만원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개인 머니를 주며 이걸로 3천만원 갚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관계를 라포르 형성이라 하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라포르 형성의 장단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끈끈한 라포르로 인해 서환이 퇴원할 때 다은 이에 알려준 자신의 개인 번호는 다은 이에 도와는 다르게 서환이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에피소드로 인해 다은은 우울증을 앓게 되고 정신병 앓는 정신병동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 타이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다은 스스로에게 나는 정신병동 간호사고 누구보다 정신병에 대해 잘 아는데 나 그만큼 아프지 않아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각을 떨치고 회복 후 돌아온 다은에게 쏟아지는 환자 보호자들의 눈총입니다. 보호자들은 정신이 아픈 간호사가 어떻게 환자를 보냐며 매일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다은에게 보냈던 눈총이 정신질환을 겪은 자신의 동생 딸 아들이 사회로 나가 들어야 하는 말과 다를 것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은은 다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정신병동 간호사도 아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것을 박탈당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우리와 멀지 않은 정신질환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